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걸 아득히 넘어가지고 진짜 깝깝한 그런 아짐애들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아이도 있는 우리 마누라가 유튜브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갑자기 거지같은 동탄 미시룩을 입고 여기저기 막 흔들어제끼는데 이거 이혼해야 됩니까? 원지, 와이프 인스타 유튜브 못하게 하면 제가 이기적인 놈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은 남편이 저와 아내가 같이 쓰는 겁니다. 일단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트타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4살이고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등하원 시간 이거 뭐 다 합쳐봤자 10분밖에 안 돼요. 아니, 10분도 안 되죠. 참고로 저는 청소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되게 저렴하게 도우미를 쓸 수 있는데요. 주 1회 청소도우미 이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족함 역시 전혀 없어요. 저 잘 봅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희 아내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 유튜브를 시작하더니 막 미시룩이니 동탄룩이니 이런 태그를 올리고 있고 참고로 우리 동네 동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나시나 원피스, 이상한 옷 있잖아요. 야리꾸리한 거. 그러면서 그걸 입고 야시시한 춤을 추고 챌린지를 진짜 오지게 찍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안에 팔로워나 거기 달려있는 댓글들 보면 그 대부분이 나이 많은 남자들입니다. 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99%가 아저씨들이야. 참고로 저희 아내 인스타랑 유튜브 수익을 합치면 월 100조금 넘습니다. 근데요. 남편인 저는요. 이게 당연히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는 그럴 수가 없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경제적인 보탬이 되잖아. 야. 그 돈 안 벌어도 되고 나는 이거 주변 사람 알아볼까 부끄럽다. 아니. 나는 정당한 방식으로 따뜻하게 돈을 버는 거고 이상한 평제를 가지고 모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사회적 합의와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 나는 그렇다 쳐. 나를 떠나서 우리 애 생각을 좀 하라고 이 옆엔내야. 너 엄마야 엄마. 이렇게. 몇 달 내내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엔 냉전을 넘어서 제 입에서 이혼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온 겁니다. 저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 건지 정확한 판단 꼭 부탁드립니다. 예.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요. 네. 장담하는데요. 어린이집 다른 아이 부모들 혹은 아니 그냥 그 누구 하나라도 쓴이 아내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두고두고 평생 왕따됩니다. 쓴이 아이가요. 야. 쟤네 엄마 천박한 별창이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애가 보는 앞에서 영상 틀어주고 너도 이거 한번 따라해봐라. 니네 엄마는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놀린다고요. 밟는다고. 특히 저런 엄마들 요즘 한두 명이 아니고 다들 싫어해서 누구 하나라도 알게 되는 순간 그냥 쓴이 아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2번. 아우 애 키우는 엄마라는 게 진짜 천박하다. 그냥 이혼하세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아이는 꼭 남편이 쓴이가 키워야 됩니다. 저 여자는 특히 살려서 일인을 하라고 그냥 놔줘요. 아우 더러워. 끌 끌 끌 끌. 3번. 뭐라고? 편견으로 보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럼 아줌마 춤추는 거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올려보라고 해요. 여캠이나 그런 사람들 별 생각 없이 보는데도 일부러 섹시한 의상 누구보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 다 잘 알고 이용을 하는 건데 아닌 척하는 거 아우 너무 그지 같아. 4번. 아우 남편도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나이 좀 더 들어가지고 학교에 가면 엄마 때문에 욕 좀 보겠다. 고통 오지게 당할 거야. 두고 봐라. 5번. 아니 정당하게 돈 버는 일을 왜 꼭 저렇게 몸에 착 달라붙는 야시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꼴랑 돈 200도 안 되는 그거 벌어보겠다고. 자기 배우자가 이혼까지 고려 중인데 그걸 이 악물고 하겠다고? 아니 뭔 소리야 이게? 6번. 헐 나는 또 유튜브랑 인스타를 아예 못 보게 통제를 하면서 그지같은 가스라이팅하는 미친 남편인 줄 알고 들어온 건데 와 여자가 미친 거였네요. 아니 님아 저런 거랑 왜 살아요? 7번. 아니 저기요 남편님아 나는요 이럴 시간에 아내 과거부터 알아볼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말이 웃음을 팔던 사람은 그게 언제든 어디서든 질질색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 미련한 아저씨야. 왜 너만 그걸 모릅니까? 8번. 내 분명히 말하는 건데 이건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혼일 때부터 남들 시선을 즐기고 그런 비정상적인 기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통 여자들은 나이 든 남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그리고 단 한 순간이라도 끈적한 시선을 보내잖아요? 그럼 기분 더러워하고 난리가 난다고 이거는 쓴 이가 잘못한 겁니다. 미혼 때부터 그지같은 기질이 있는 여자를 네가 택한 거라고 아이 낳고 시간 돈 여유가 생기니까 갑자기 바람을 피우는 것들 즉 본색을 드러나는 그런 남자들처럼 이 여자도 자기의 숨겨진 본색을 드러낸 거죠.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걸 골라온 거요? 참 불쌍하구만 어이구 9번 저런 년 중에 진짜 유명한 애 하나 있죠. 불륜하다 걸려가지고 이혼을 당하고도 인스질 오지더라. 끌 끌 끌 끌 참 미치겠다. 10번 당연히 생활 브이로그나 요리와 관련된 영상일 줄 알았는데 역해미였군요. 아니 그래 뭐 그런 거 젊을 때야 상관없죠.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건 좀 아니야. 엄마들 모임에서 그런 거 말 나오면 나중에 쓴 이 아이랑 놀지 말라는 소리 왕따하는 소리 무조건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11번 뭐라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미시루, 동탄루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건가 이 아줌마? 그 돈 벌자고 애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정답하게 돈을 벌고 싶으면 컨텐츠로 돈을 벌던가? 애 엄마라는 게 고장 노출로 억울어 끌어서 돈을 번다. 참 자랑이다. 혹시 술집 출신인가? 12번 그래서 남의 남자 세워가지고 돈 버니까 좋답니까? 13번 아이고 애까지 있는 여자가 다리, 가슴 다 까서 올리고 섹시함을 어필하면 솔직히 너무 거지같고 별로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고. 만약 내 남편이 훌렁 벗고 저런다면 어우 역겨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인스타와 릴스에 미쳐있는 아내 남편과 아내가 합의 후 같이 쓰는 글입니다. 이 글도 그러네요. 남편 외벌이, 아내는 전업주부 및 두 살 아이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복지로 육아휴직 대신 주 2회 지방청소 도우미가 찾아와요. 그리고 저희 아내 친정은 5분 거리 또 저희 본가는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인스타 릴스로 육아 꿀팁, 육아 일상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반에 릴스 수입은 월 한 만원, 이만원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협찬받는 물품이 있는데 그런 것 다 따지면 한 20만원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아니 그냥 평범한 일상을 찍어 올리는 거면 저도 딱히 반대는 안 합니다. 명분도 없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릴스 찍는다고 지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아이 밥을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 애가 울고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택배 인스타 소통 문제로 집안일이 되게 소홀합니다. 아 택배가 왔는데 인스타 찍는다고 안 받나?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인스타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월 수입이 20만원 플러스 알파로 올렸고 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너무 과하니까 이런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당신 아는 거 가정이 너무 방해가 된다. 그냥 인스타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중이고 아내는 아니야 이제 1년만 더 참으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우리 가게에 큰 보탬이 되니까 이건 계속하는 게 맞아.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글은 최대한 순한 맛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험악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혼해야 됩니까? 댓글 1번 아니 그래 육아가 먼저고 인스타 같은 게 취미라면 그냥 놔두라고 하겠는데 릴스 찍는다고 지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아이 밥을 못 먹게 해서 애가 여러 번 울었다고요? 미친 이건 새끼가 아니라 인스타가 우선이라는 거야. 엄마도 아니죠. 2번 요즘에 애들 가지고 인기 끌어버리는 성계엄마들 너무 많아요. 댓글 아 진짜 공감하는 게 아기랑 얼굴이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겼어. 끌 끌 끌 끌 끌 끌 3번 미친 엄마 맞아요? 아니 내 새끼가 배가 고파고 울고 있는데 그 릴스 찍겠다고 밥을 못 먹게 해? 이게 사람이냐고. 이봐요 미친 아줌마. 내가 인스타는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고딩엄바 보니까 애 엄마라는 게 자기 인스타에 동네 빵집을 올리겠다며 빵을 10만원어치나 사와가지고 먹더만. 혹시 너 아니냐? 4번 예 어느 정도 크면 유가 릴스 따윈 어림도 없어요. 1년 뒤는 개뿔. 그리고 유아기 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저렇게 키우면 망하는 거. 눈앞에 있는 푼 돈 그거 쫓아가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야. 소탐 대신 폐가 망신하는 거 딱이죠. 5번. 야 에미라는 게 릴스에 미쳐가지고 지새끼를 잡아넣고 있네. 이혼해라 그냥. 참 까까나죠. 선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에 ABC가 없는 것들이지. 아니 어떻게 밥을 곰기면서까지 하냐. 하긴 이런 사연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외국에 인스타 올린다고 지 애가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지금 애가 수영장에 빠졌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19 불러야 되나요? 결국 애 죽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휴 참 깜깜하다 깜깜해. 감사합니다.